알리바인 없어 그냥 사과지 미안 난 너무 잘 익어버린 사과니 아삭하게 여자들이 한입하지 너가 예쁘니 아님 내가 나쁘니 Give me the loot, 쟤네들 상상해 너가 말야 너의 그 전남친구처럼 작아 누가 내 창작력을 감히 따라해 또 돈 지랄을 하자 내 가난해 해야 되겠어 복수 방을 치워줘 여러 윈도우 차로우로 어디 갔냐 리모컨 Whitefresh in my Louboutin 아저씨 맘에도 꽃이 피고 있어 보고 있어 핑계었어 전부다 너가 보고 싶었던 거야 나는 너의 몸을 살 수 있다면 좋겠어 돈 루우 두 땅군 차고 넘쳐 백만 짱자 여면 수어리 아 오늘같이 음 그래 날씨 좋은 날엔 우리 티파니를 위해서 또 새로운 플렉스를 하고 싶지 뭐냐봐 으흐흠 빠그 드디어 티파니에게 금바퀼 플렉스 했지 뭐냐봐 으음 드디어 으흐흐 으흐20 5 빵 아 이거 사장님이 거스름돈을 많이 드셨지 뭐 아유 기분이 참 유럽 가봤니? 안가서도 난 환전하지 톤으로 톤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100 빌 $100 빌 화려한 조명띠 빠그